제주도 물들이는 노란밀결 여러분 봄, 봄이 왔어요 역시 봄이 왔어요 아, 예체 예체 노랑 노랑 샤랄랄랄라 안녕 보산 아 봄햇살 너무 좋아 샤랄랄라 보내가 너무 커 보내 안에 혀도 짧아지셨는데 여러분 겨울 하면 하얀 설후 이런 장면이 그려지시죠 하지만 제주도는 지금 봄이잖아요 제주의 봄하면 노랑노랑 유채꽃 같나요? 여러분 제주의 봄을 만끽해보세요 잘 컸네요 봄이에요 색깔도 어쩜 이리 예쁠까요 봄에 따사로운 기운 받아 피어나는 노란색 유채꽃 사진을 찍으며 봄을 만끽하는 관광객분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제주도로 도망왔습니다 약간 바람이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봄꽃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다낭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베트남보다 여기가 더 좋지 제주도가 제주도가 최고예요 제주도가 최고예요 많이 와요 이분이 리포터신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드넓은 유채꽃밭에서 나만의 인생 샷을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씹어먹는다 내가 올해 다 씹어먹겠다 그런 표정으로 어때요? 좀 깜찍한가요? 카메라를 잡아먹을듯이 응시하면서 하나 둘 어디 깨요 숨었다 탈락상 위에 있다 생각하고 빨리 정현진 피는 거죠 지금? 연구하는 게 많으시네요 요정 샷에 이어 항공 샷과 무중력 샷까지 이만하면 성공한 거 맞죠? 루 루 루 루 루 루 루 진달래도 피고 궤나리도 피고 유채꽃도 피일 텐데 가자 가자 이렇게 꽃구경 많이 하니까 좀 약간 배가 출출해져요 우리 어렸을 적엔 유채를 그냥 뜯어먹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까 포장해 온 음식 궁금하시죠? 자 네 아 나왔어요? 이야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제가 기가 막힌 장소에 가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시간, 장소, 상황, TPO를 아는 남자 저 형국이가 준비한 도시락의 정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주먹밥 같아 보이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시죠? 유채나물 가득한 유채 참치 주먹밥이랍니다 유채를 먹기도 해요? 꽃구경을 왔으니까 소풍을 왔으니까 먹어야죠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 미리 먹어야지 점심은 여러분 여기가 어디 머리에 꽃 꽂았어요 유채밭이잖아요 유채밭 유채 꽃밭에서 이 음식이 유채나물을 이용한 도시락이에요 보세요 주먹밥 안에 이렇게 유채나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주에서 즐겨먹는 봄나물 유채를 주먹밥 사이에 쏙 거기에 참치 마요와 고추 피클로 맛을 더해줬답니다 먹었습니다 유채나물 시금치 같죠? 소풍 온 것 같았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식감도 향도 시금치 향이 좀 나요 시금치 식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유채로 나물을 만들었다 대단하지 않아요? 제주에서 봄나물 하면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이 유채나물인데요 비타민 칼륨 철 등 무기질이 풍부해 겨운에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도 딱 게다가 맛과 향이 좋아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최고의 맛을 자랑한답니다 저는 맛있겠다 이렇게 밥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슴슴한 밥 맛이 나면서 고소한 참치 마요의 맛이 좀 나요 그런데 중간에 할라피뇨와 그리고 유채나물 아삭아삭함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먹다보니 해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좋네 지금 너무 맛있게 제주 유채나물 도시장 먹게 됐는데 그래도 이 먹방자 선생 이것만 먹을 수는 없죠 또 다른 보물 제주의 또 다른 봄의 음식을 찾아서 다시 떠나볼게요 여러분 가보시죠 금방 배가 꺼진 느낌이야 봄은 땅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죠 바다로 마중 나온 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맛있는 냄새 난다 사장님 네 제가 여기 봄에 바다에서 나는 봄 음식을 찾으러 왔거든요 아 봄에는 뿔소라가 최고죠 예쁜 뿔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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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뿔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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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 맞은 뿔소라로 사장님은 어떤 요리를 해 주실까요? 어? 사장님 들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우와 저건 뭐 아니 잠깐만 이게 라면이에요? 강황했어요 나는 해물 라면이라는 거는 요런 그릇 우리 보통 이런 고기국수 그릇 칼국수 그릇 진짜 입이 쩍 뻗어지네요 근데 말이 좀 안될 땡기지도 못해 보통 너튜브에서 요런 큰 음식 대형 음식 푸드파이터 분들이 해결하는 음식을 많이 봤는데 나 지금 말이 안 나오네 와 제주도에서 이런 음식을 접해볼 쪽이야 여러분들 해물탕 아니고 라면 뿔소라는 물론 전복 문어 새우 등등 제주의 바다를 몽땅 담아낸 일명 한라산 전보라면입니다 이야 이제 제주 바다의 봄을 알리는 그런 음식을 찾아왔는데 그게 또 뿔소라 아니겠습니까 네 뿔소라를 먹으러 왔는데 이런 음식을 접했습니다 와 아 이거 지금 일단 지금 소라부터 지금 천일인데 맛이 있으니까 우더 뿔소라는 맛있어요 제가 특히 해산물 중에서도 이 소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식감 쫄깃쫄깃쫄깃쫄깃 하면서도 이게 단물이 막 나와 쭉쭉 단물 나면서 좀 씁쓸한 맛도 나고 맞아맞아 이게 단맛 나 아 맞습니다 이런거지 제대로 소라맛을 아시는 분 아 이게 우더 뿔소라는 전복 전복도 좋지만 회고의 영양가 음식 아니겠어요 해조로 이건 뭐 안 찍어 먹어도 돼 이런거 짠짠하니 짠짠하니 맛있죠 쫄깃쫄깃하니 잘 삶았네 그러지 와 전복도 실합니다 아 아 두개 먹으라고? 아 두개 먹으라고? 아 두개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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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로 전복까지 와우 한입에 꼬치로 음 튀기지도 않고 감칠맛이 있고 그러다가 응 그래서 돌아가 어두어두 어 어두어두 아직도 꼬들꼬들합니다 라면이 4개 정도의 양인데 면이 안에 다 숨어있었나 보다 네 드디어 면이 마셨어요 와 라면이 맛있다 음 근데 이게 라면이 이게 뒤집는데 무거워 4개 라면 국물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샤부샤부 응 샤부샤부 이렇게 다 데쳐먹는 깔끔한 그런 육수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소라라는 게 또 금어기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여름에 이제 금어기가 있는데 금어기에다가 또 이게 또 우도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바람이 좀 불고 요즘같이 좀 날씨가 안 좋아 주위보 내리고 그럴 땐 어떡해요 5월 달부터는 이제 금어기라 이게 금책이라 채취를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9월까지 응 그때는 이제 한꺼번에 수급을 해서 이제 담아놓는 거예요 담아놓고 이제 이렇게 내가 필요한 양만 꼭 갖다가 판매를 하고 전보라면 도전 덥다 이게 지금 승부욕이 생기네 어? 나 그래도 먹방 좌선생이야 어? 엄마 어? 나 어저께 어? 해물땅도 먹고 어? 다 먹었어 근데 오늘은 힘들겠어 어저께 다 먹기가 하하하하 여러분 와 이 제주의 해물 제주의 해물탕 아니 해물라면 그리고 우리 꿀소라가 들어간 꿀소라 음식 여러분 봄이에요 땅에만 있는 게 봄이 아니랍니다 제주는 바다의 봄이었어요 꿀소라 드시러 오세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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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요 어? 아우 이게 지금 내가 먹어야 돼 지금 앙소기 문제가 아니야 아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